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세 번째 챕터, 멀티미디어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요, 다양한 미디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영상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은요,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 자체가 지금 세 번째 챕터인데요, 두세 문제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런 파일들의 특성과 그 파일 형식의 종류,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멀티미디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멀티라는 것은요, 다양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매체입니다. 매체라고 한다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것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 이게 멀티미디어인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미디어, 매체들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정보로 표현해주고, 저장해주고, 전달하는 기술, 이것을 멀티미디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있냐면, 텍스트 글자죠, 그 다음에 그래픽 그림입니다.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한 그림들을, 움직이는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막 촬영해서 움직이게끔 보여주는 그러한 형식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음악들입니다. 이런 여러가지의 그런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로 제공이 되고요.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요, 이렇게 글자만 있다면 용량이 작겠지만, 그래픽,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운드 이런 것들은 용량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압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 알아주세요. 이런 멀티미디어의 정보는요,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쌍방향성입니다. 사용자와 미디어, 이런 시스템 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은 선이잖아요. 한 방향으로 되는 건데, 비선형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선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성,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매체들을요, 광범위하게 하나로 통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 글자죠. 하이퍼미디어는 다양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찾아가는 형태가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우리 그 인터넷 웹브라우저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웹문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원하는 문서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멀리 갔다가 다시 이 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선형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가 월드와이드 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하이퍼미디어라고 한다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매체짓죠.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 문서와 문서끼리를 연결한 그러한 형태를 하이퍼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문서에 연결된 이 페이지 자체를 노드라고 하고요. 넘겨가게끔 하는 이 키워드, 이거 자체를 앵커. 그러고요. 앵커에서 두 노드가 연결된 상태를 링크, 선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의 응용 분야입니다. 이런 멀티미디어라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와 통신 분야, 기타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AI라고 해서요. 원격 교육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능력에 따라서 학습의 어떤 내용을 통신망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CA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BT라는 것은 컴퓨터 기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CBT 기반,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입니다. 컴퓨터 기반의 테스트를 CB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CBT 기반의 문제를 많이 풀고 가면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인데요. VOD, 비디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그 시간에 집에 없었을 경우에 나중에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자체를 VOD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CS는요.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시스템을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시스템. VCS, VDT 같은 경우는 화상 전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서 영상, 얼굴을 보면서 전화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PACS는요. 원격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X선, CT, MRI 이런 영상 자료를 전송을 해서 어떤 원격 진료에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CCTV는 어떤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화상을 전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많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HTTB는 고화질 TV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텍스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TV의 밑에 보게 되면은 오늘의 날씨가 쭉 흘러가고 있죠. 내일 날씨, 오늘 날씨, 그런 다음에 교통안내, 어디가 지금 복잡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전송을 해줍니다. 이런 걸 텔레텍스트라고 합니다. 비디오텍스트는요. 이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인데 교육이나 학습, 뉴스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모아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추창기에 우리가 피스통신이라는 걸 하고 나서요.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을 해둔 다음에 검색하주고 항공 예약해주고 날씨 서비스 받아보고 이러한 서비스 자체를 비디오텍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키오스크, 이거는 이제 백화점이나 서점 등에서 많이 무인 안내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보 검색해주는 그런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이퍼미디어를 응용해서 디지털 백화사전, 가상박물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드롬 타이틀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VR, 가상현실입니다. 고도의 그런 컴퓨터 그래픽하고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HMD라고 해서 안경처럼 이것을 머리에 쓰고 사용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글로브 글로브는 손에 끼는 거죠. 가상의 손인데요. 신체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컴퓨터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크리스탈 아이 이거는 이제 그 스크린 상의 어떤 이미지들을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는 입체의 안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도구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홈뱅킹 이런 것들이 다 멀티미디어 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텍스트 정보보다는 시각적으로 뛰어난 그런 분야가 그래픽입니다. 선이나 원이나 사각형 이런 도형 등을 이용해서 그려진 그래픽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맵은요. 픽셀이라는 단위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방식이고요. 벡터는 선이나 면으로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픽셀이라고 한다면 모니터에 화면에 표시되는 작은 점입니다.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선, 그 다음에 면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니터에 어떤 그 해상도도 픽셀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점이에요. 점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역 공간은 비트맵이 많이 차지하고요. 이것을 확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가 손상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는 빠르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계단 현상, 이렇게 계단 현상 이런 식으로 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주는 그래픽 파일 형식이 다 이 비트맵 방식이 됩니다. 확장자가 BMP, GIF, JPG, PCX, TIFF, PNG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림판이나 웹에서 많이 사용해주는 그래픽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트맵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식 자체가 레스터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스터라고 한다면 우리 컴퓨터나 텔레비전 모니터에 영상이 제작이, 영상이 재생되는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방식을 레스터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거 자체를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방식은 선이나 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간은 적게 차지합니다. 확대해도 이미지 손상이 없어요. 화면에 표시세는 속도가 느립니다. 단점이 되겠죠. 계단 현상도 없습니다. WMF, AI, CDR, DXF 이런 파일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회전 등의 변형이 쉽고요. 좌표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맵 파일 형식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BNB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입니다. 이거는 압축이 지원되지 않아서요. 그림의 입출력 속도가 빠릅니다. 파일 크기가 큽니다. GIF나 JPG, PCX, PNG 이런 것들은 우리 인터넷의 표준 형식입니다. 이게 색상은 2의 8승이라서 256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GIF입니다. 애니메이션, 여러 개의 움직이는 그림들을 묶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형식의 그림 형식 그렇게 되면 GIF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JPG, 이거는 이제 정지되어 있는 영상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영상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JPG인데요. 이거는 색상이 24비트입니다. 이게 24승이라서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많이 표현할 수가 있고 약 1670만 칼라 많죠? 이게 2의 8승은 약 256 칼라밖에 안되거든요. JPG는 다양한 칼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X는 페인트 브러쉬라는 곳에서 사용해주는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TIFF 같은 경우는 DTP, 전자출판에서 많이 사용해주는 파일 형식입니다. 다양한 컬러를 지원하고 있고요. PNG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사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파일 같은 경우는 선이나 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WMF, AI, CDR, DXF 형식이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래픽 파일 편집기 중에서 일러스터로 사용해주는 그래픽 형식이 AI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관련 용어입니다. 이거는 우리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 보시면 전자출판에서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안티 엘리어신 같은 경우는 어떤 외곽선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변 픽셀들을 가장자리의 픽셀들을 주변 색상하고 혼합을 해가지고요. 완만하게 표시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비트맥 같은 경우 픽셀로 만든 비트맥 이미지들은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오는데 이 색상을 이렇게 색칠하는 거죠. 부드럽게 이미지로 해주는 걸 안티 엘리어신이라고 하고요. 인털 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처음에는 모자이크 형식으로 나타나다가 서서히 선명해지는 그런 기법을 인털 레이싱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깔끔하게 선명해지는 거죠. 메조댄트는요. 이미지가 무수히 많은 점을 찍듯이 그런 효과로 부드러운 명암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막 점을 찍어서요. 이걸 많이 찍게 되면 부드럽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러리제이션이라는 것은요. 사진의 현상 과정 중에 빛을 조여주면 색채가 반전되는 효과 처음에는 이미지가 나왔다가 이것을 반전시킵니다. 만약에 하얀 바탕에 검은색 이미지가 있었다면 역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검은 바탕에 하얀색 이미지로 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전의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솔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더링이라는 것은요. 인접하는 색상이나 흑백의 점을 조합해서 중간 색조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구성하는 이미지를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재생하는 화면의 크기와 초당 프레임 수에 따라서 비디오 파일의 크기가 결정이 납니다. 자 데이터 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비디오 파일의 크기를 보면 화면의 해상도 곱하기 픽셀당 비트수 곱하기 초당 프레임 수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화면의 해상도가 1024에 768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로 픽셀 곱하기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가 되고요. 픽셀당 비트수 16비트다 라고 했을 때는 169에 곱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초당 프레임 수인데요. 우리가 초당 그 하나면의 분량이 이제 그 프레임의 수로 나눠주는데 초당 약 30프레임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당 24프레임이다. 그럼 곱하기 24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비디오 파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영상 파일 형식이요. mpg 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vi, dvi, divx, asf, mov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jpg 하고 한번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jpg 는 정지된 이미지 정지 이미지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이미지 파일 형식은요. jpg 고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 형식은 mpg다.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mpg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 규격의 동영상 파일 재생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처음에는 mpg1, mpg2 하다가 이게 mpg4로 되고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현재 이제 21까지 버전이 높아지고 있고요. 규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규격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asf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트리밍 파일 형식이 되겠고요. avi도 많이 쓰죠.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동영상 파일 형식입니다. 그리고 mov, 애플사의 맥앤토스용으로 만든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 관련 용어입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해줘. 오디오나 비디오 이미지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서요. 사람이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저작권을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텍스트 용지에 뒤에 보면은 회사 로고 같은 거 흐리게 표시해 놓고요. 이제 불법으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워터마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명이 없는 물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어떤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어서 이것들을 찍어서 데이터화하는 것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인 움직이는 동작들을 찍어요. 그래서 꼭 연속적으로 막 찍어주게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형식이 우리 GIF가 이미지지만 이것도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 형식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ANI, MMM, FLI, PICX, FLX, DIR, 그 다음에 이제 DCR, 3DS 이런 것들이 다 애니메이션 관련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용어입니다. 모델링, 어떤 3차원적인 물체를 만드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이다라고 한다면 렌더링은 이제 3차원 그래픽 화면에서 그려지는 어떤 면의 색깔이나 음영 효과를 넣어서요. 어떤 사실적인 어떤 감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렌더링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핑은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는 거죠. 사자가 공주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싹 서서히 변해주는 그런 기법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와핑은 어떤 이미지를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왜곡을 주는 그런 곳에 사용해주는 기법이 되겠고요. 필터링은 이미지의 필터는 걸러내주는 겁니다. 특정 색을 걸러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리터칭은 이미지의 다양한 특수 효과를 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깅이라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어색하지 않게 안개의 효과처럼 흐리게 이렇게 보여주는 기법을 포깅이다라고 하고요. 로토스코핑이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애니메이션 키 프레임으로 바꿔서 그 위에 덧붙여 그리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메이션이 있습니다. 점토나 이제 찰흙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요. 인형을 만들고 그래서 점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한 형태로 만들어서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데이터 형식입니다. 음악이나 음성 등의 이런 아날로그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운드형 파일 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 형식에 WAVE 있고요. 그 다음에 MIDI 있습니다. WMA도 있고요. MP3, MP4 이렇게 등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MP4 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PG에서 규정한 MPG2 압축기술에서 파생되어진 파일 형식이 되겠고요. MP3보다는 음질이 우수하고 압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호환성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이 동영상 파일 형식 자체도 MP4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AVE하고요. WAVE 형식이라고 하고 MIDI, MIDI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구별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WAVE 같은 경우는 재생장치와 관계없이 같은 소리를 내고요. MIDI는 재생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음의 품질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WAVE는 음성표현이 가능하고요. 대신 자료 크기가 큽니다. MIDI 같은 경우는 음성표현이 불가능하고 크기가 작습니다. 사운드 관련 용어인데요. 사운드는 음성이나 음악과 같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은요. 아날로그형, 연속적인 데이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컴퓨터와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하려면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걸 코덱이라는 장치가 해주고 있고요. 이 코덱에서 아날로그형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용어가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부호화한다라는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다음 장에 나오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샘플링은 어떤 그런 아날로그형 파형을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는 과정, 이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M이라는 것은 그렇게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보호로 바꿔주는 걸 PCM 과정이라고 합니다. 양자화라는 것 자체는요. 그 입력되어져 있는 이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양자화 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줄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멀티미디어 하드웨어입니다. 멀티미디어 PC는요. 이런 고성능의 CPU와 고해상도의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스피커, CD 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력장치로는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출력장치의 모니터, 프린터, 사운드 카드, 저장장치의 하드디스크, 시드롬 DVD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치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CPU와 그 다음에 이제 DSP, 데이터 압축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TV 수신 카드, 비디오 오브레이보드, 프레임 그레이보드, 그레이버보드,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통합보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입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드웨어가 준비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계에서는 분석하고 디자인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주고 콘텐츠를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해서 생산해주고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미디어 제작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래픽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에는 비트맵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페인터, 코렐포토, 포토스타일러 포토샵 많이 쓰고 있죠. 요즘은. 그 다음에 벡터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벡터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토레이터, 코렐드로우, 3D 스튜디오 맥스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2D 그래픽 같은 경우는 포토샵, 3D 그래픽 같은 경우는 3D 스튜디오 맥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에는 프리미어, 비디오 포 윈도우, 비디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에는 2차원에서는 애니메이션 프로 쓰고 있고요. 3차원에서는 3D 스튜디오 맥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웹 애니메이션 프로는 배너 광고나 웹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데 많이 쓰는 웹 애니메이션인데 플래시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운드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사보용의 경우는 악보나 음악 이런 거 쓸 때는 피날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용에는 게이트워크 프로페셔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편지 프로그램에는 사운드 포지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사운드 제작 관련 프로그램이겠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만들 때는 프론트 페이지, 드리미버, 나버 웹 에디터 메모장으로도 웹페이지 같은 것들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디렉터, 툴북, 오쏘웨어, 하이퍼카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재생해주는 멀티미디어 재생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재생용 프로그램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CD와 MPG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Sing MPG 플레이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플레이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널리 보급되어진 어떤 스트리밍 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곧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재생시켜주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3장 멀티미디어 활용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